이리 와보세요 앉아보세 드디어 이사 갑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한국본으로 보고싶지 않 가세요 가세요 살면서 가세요 햇빛도 안들어오고 집도 좁고 방도 없고 근데 우리 새로 가는 집 햇빛 잘 들어오고 뷰도 좋고 아파트고 편하고 재미있네 좋은거 많이 달려있다 오리비가 만족할거다 안녕 체리소라 바보같은거 부터 드라데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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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부터 여기까지 발걸음 쉽게야 우리 저번에 원 룸 딱 봤다 아아 원 룸에서 딱 10개 딱 10개 딱 10개 걸음 오 마이 갓! 빛이 있다 빛이 있다 우리 원 룸에서 빛이 없으니까 난 트와일라이트 에드워드 되는 거 아니야? 맞네 맞네 우선 키친부터 보여주시죠 냉장고 샐러드 나 또 다이어트 갈 거야 다이어트 할 거야? 샐러드만 잔뜩 사놓고 나는 뭐 먹으라고 아니야 우리까지 잘 먹고 나 아침에 저녁에 그냥 샐러드 먹고 나무나무 이쁘다 건조대 잘 샀어 그래 근데 보이는 게 없네 이런 귀여운 밥솥 한국 사람들이 감착 놀릴 건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조그만 거 샀죠? 우리 비카 밥을 많이 안 해 먹겠다는 그런 의지인 거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많다 우리 둘이 딱 맞다 나 한 번 만들었는데 나는 네 번 먹었어 나 여기서 맛있는 음식 만들고 드디어 생겼다 근데 우리 가고 있을 거야 소랍 제한 이런 거 있으면 이거 냅두면 안 돼 왜? 할 수 있다 깨질 수도 있어? 깨질 수도 있다 아저씨 나한테 말했어 내 커피 넘버 원 찬성 넘버 원 넘버 원 아 이거 커피 아니네 써주지 뭐야 너의 자랑 보여줄까? 지금 라이트 안 보이는데 지금 뭐 낮이니까 응 저녁에 완전 BC 반이지 그치 BC 반이지 이쁘게 해놨지 최대한 이쁘게 꾸며놨어 응 맞아 하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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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 하얀색 표 샤르르르르 띠 띠 띠 띠 띠 띠 침대 너무 큰 거 아닌가 너한테 물어봐야지 너 하하하하 근데 네드리스 춤네 예전부터 한국에서는 침대하고 TV는 거거익선이라 그랬어 그러면 클수록 좋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지금 TV도 못 보고 하하 TV는 지금 그래 서랍장이 안 왔잖아 이거 거실장 오면 근데 딱 높여가지고 TV 보면 입 안에서 귀여운 철미 있는데 자자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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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봤지 거기 문 봤지 우리 보니까 귀여운 거 많이 샀네 맞아 내 커피 잔소 2 응 여기도 커피만 쓸 수 있어 어 아직 근데 다 안 끝난 거 같은데 이거 왜 하다 말았죠? 뭐 다음 일 너는 해요 아 다음 일 난 못 해요 좀 안 맞아 응 디레리디레 여기 세탁기 권중기 디레리디레 It's like sunny forest 오 마이갓 sunny forest 여기는 그 식물 많이 있을 거야 괜찮네 좋은 아이디아네 건조기 써보니까 어때? 한 번도 안 써봤잖아 으으으으 너무 춥다 너무 춥지 너무 좋아? 건적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살 수 있냐? 그 뭔 눈에 살았잖아 건적이 없이 아니 그러려고 나 어떻게 살았지? 근데 예쁜 눈이 예쁜 눈이 써보니까 너무 편하지? 너무 편해 나 완성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쁘게 이쁘게 이렇게 미안해 내가 침대를 너무 큰 걸 골라서 우리 화장대가 좀 좁아졌네 맞아 나 불편해서 이건 뭐 거의 재산 좀 큰 거 근데 여기도 완성되지 않고 나는 모니터 하나 하고 이렇게만 달아줬는데 스스로 이쁘게 잘 꾸면놨네 응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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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 이쁘다 아 이거 아직도 안 오니까 의자는 좀 있으면 나랑 똑같은 거 올 거고 맞아 맞아 고양이 발 진짜 말도 안 돼 여러분 고양이 발 러시아에서 아무것도 한국만 있는 거야 여기는 옷만이지 내 뒤에 아직 옷만이야 옷만이야 여러분 여긴 아직 옷장이 안 왔으니까 우리 어 그거 왜 가렸죠? 아니니까 유튜브 쉽고 볼낮을 할 수 있니깐 뭐 크지 않다 크지 않은데 원어롱보다 훨씬 낫지 맞다 그리고 다 하얀색이니까 근데 우리 육초 있어 신기하지 뭐 또 투룸 같은 거 육초 없잖아 원래 잘 없지 응 근데 우리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네 그래도 여기 임대긴 한데 되게 싸고 우리 원룸에서 살 때 보다는 훨씬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갈 거야 스마트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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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레베트 왜 눌렀어? 엘레베트 눌렀는 안 된다 여기 있으면 아저씨들 사진도 볼 수 있고 신기하니 신기해 핸드폰으로 알람도 없고 빛이 장난 아니네 여기 잘 들어와 들어와 옥산으로 들어와 근데 나 3룸에서 사니까 아직도 좀 공간이 부족해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2룸 완성 3룸 2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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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룸 4룸 2